해야되자 오늘 여기 대맹시장 안에 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오기국수라고 오기국수 가서 국수 한번 꼭 들어 해보겠습니다 오기국수에 도착했습니다 오기국수 맛을 한번 봐 제일 최대한 맛있게 맛있게 형님 양 좀 넣어야지 잔치국수 나왔습니다 저기 저기 형 다시 세팅해 잔치국수 양 맞네 보통인데 양이 엄청나네 양이 많긴 많네 양이 많긴 많다 양이 많긴 많다 떡볶이 좀 더 자 양이 많아 양이 많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이 너무 많다 50초? 형님 50초만 다 되셨으면 우와 우와 대박임 대박 야 내가 어떻게 알았다 형 우리 준비중인데 인정 양이 진짜 많은데 진짜 이제 시작이야 보통인데도 양이 엄청나게 백음면 보다 백음면 한 두배 되는데 양이 커피를 먹는 거야 어디에다가 섞을 건데 전자 그냥 국물을 넣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맛이 나와나 드시고 또 드신다고 하는데 와 진짜 맛있네요 형 우리 젓가락 이제 세 젓가락 뜰라카는데 너가 너 너 우와 맞아 다 드신다고요? 새 걸게 우와 맛있네 고기국수 넘버원 너무 맛있어 우와 자 면이 필요해 있는 것까지 다 드실 수 있음 와 이야 약간 네버원 teen chains